물론 팝필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입 앞에 대분만 안 쓰면 아 입에 대 가끔 뽀뽀도 해 진하게 딥키스 맞니? 제가 요즘 이거 촬영을 안 하다보니까 어? 저번에 누구 올라왔던 메이드북 아니 표정이 왜 그랬어요? 그런 소리가 근데 이거 예전에 세팅 올 때 있었던 건데 아직도 있네 응 다 있어 저것도 아직도 있잖아 뭐가 이 방 안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네 한 번 들어오면 여기는 안 나가는 방이야? 아 자꾸 뭐만 늘어나고 오빠 꽃 봤어? 아 아니? 지금 날씨가 아직 추운데? 아니 꽃 다 폈어 목소리야 아 그래요? 인찬도 꽃 핀 거 같더만 코어가 올렸잖아 그럼 제가 인스타를 그냥 안 봐가지고 아니 아니 꽃이 다 폈다니까요 인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바크에 나가요 바깥에 꽃이 다 폈는데 그걸 하나도 안 보고서 오시면 어떡해요 아니 바크는 이제 집만 보고 제의 집 갔다가 다른 사람 집 가고 그것만 하기 때문에 이제 풍경을 봐도 딱히 그 뭐 그런 게 없었는데 오빠 근데 오빠 인팁이라고 그랬잖아 이 정도까지 계획적이면 사실 ENT 제의 아닐까? 근데 나 즉흥적인 거 잘 안 하는데 왜 그러고 피가 났지 아 근데 인팁이 엄청 계획적인 사람 아닌가? 아니야 아인슈타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거든 로봄 저하고 다른 사람들인 거 같은데 좀 하또룹 씨도 인팁이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같다니까? 근데 아인슈타인이 인팁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그냥 추상적인 생각일 뿐이야 직접 해보시지 않았잖아 아인슈타인님이 그치 그분이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지 그치 그분이 테스트했으면 다른 거 나왔을 수도 있어 뭐 해리포터가 뭐 다른 거 나온 것도 왈포이가 막 INTJ자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구랄하니까? 그치 안 해봤잖아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해봐야지 근데 좋은 거 자기들 거에 다 넣어놨다니까? 아 그러고 보니까 나 고백할 거 하나 있어 뭔데? 그 저번에 세팅할 때 조명을 한 번 샀었잖아 근데 내가 사라고 한 거 말고 다른 거 샀었잖아 응 근데 그게 좋은 거였어 아 그래? 어 그래서 그때 환불을 했잖아 내가 아 이건 무슨 득포 조명이냐고 했었는데 그래? 내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? 그래 득포가 아니었지 뭐야 득포가 아니었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그래서 이거 스탠드 만든 회사 거 스탠드 만든 회사가 아니고 스탠드를 파는 회사에서 넣는 똑같은 뭐 중국 거 같긴 한데 그 조명이 생각보다 좋다 원래 내가 사라고 했던 거보다 더 좋은 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한 이하로 샀는데 비슷해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왜 잘 나오지? 왜 조명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맞아 맞아 근데 애들이 우리 집 와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예쁘게 나온다고 그래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그니까 근데 나 유캠도 안 쓰거든 그니까 하단도 없는데 포니터가 밝아서 그런가? 그걸 한 번 확인해 봐야겠다 네 근데 여기 이름이 이렇게 다 나와도 돼? 안 보이니까 어 어 어? 어? 이게 뭐죠? 내 생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내 생일 되게 쉬운데?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해 나 얼마 전에 나 얼마 전에 한 번 봤었어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해 나 얼마 전에 한 번 봤어 잠깐만 솔직히 모른다고 얘기하면 아니야 아니야 이러 5월 24일? 이게 아니구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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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월달 하하하하 달 자체가 업인거야? 하하하하 하하하하 12월은 아니었는데? 하하하하 기가 막히게 그것만 안 나오면 다 없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11월 13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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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일자를 맞췄잖아 30개 중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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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개 중에 하나를 한 캐에 맞췄다? 엄청난거지 하하하하 오늘은 누가 크래커를 가져와봤어 하하하하 이건 누가 만들었죠? 하하하하 이게 바로 몇년차 유튜버시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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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양이 방울 같은 세트는 뭐야? 잡신을 해치우는 약간 그런 거야? 이거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못 들어봤어 이거? 악기야! 전문용어로 슬레이 베리입니다. 슬레이 베리? 아니 슬레이 베리요. 그러고 보니까 왜 그린스커린 안 쓰시죠? 빛이 일정치가 않아서 그거는 오늘 아마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. 그러면 저야 너무 좋죠. 그린스커린이 잘 안 따지는 거야. 말을 하셨어요. 제가 또 빛이 잘 안 들어가도 잘 따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. 근데 방안부스 이 매트를 조각조각이라고 해야 되나? 통자가 아니고 이걸로 돼 있는 거야. 흘리면 바꿔야 되는 그. 근데 또 반려동물들한테면 좋아요. 반려동물이 없잖아요. 맞아요. 없어요. 그럼 무슨 의미예요? 그러면 저 자체가 짐승이 되어버릴 거예요. 멀티탭을 아주 제가 재밌는 멀티탭을 가지고 왔습니다. 저거 주황색 저거 한번 좋아보요. 멀티탭 전원이 있어요. 멀티탭이. 네. 근데. 우와 뭐야? 우와 이걸로 껐다 켜다 할 수 있어? 네. 대박. 근데 이제 중요한 거. 배터리가 안 들어갑니다 이거.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슨 태양광으로 하는 거야? 내가 보기에는 이 힘으로 하는 거 같아요. 아. 굉장히 작은 신호만 보내줘도 되니까. 우와. 그런 거 같습니다. 이제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멀티탭을 이제 붙여놓고 이제 이렇게. 우와. 이렇게 하면 이제 조명 한 투에 이제 그게 되는 거죠. 우와. 우와. 나 여기서 이제 이사 못 갈지도. 백을 때리면 조명이 반사가 됩니다. 아주 부드럽게. 그래서 정면에 하나밖에 필요 없다는 거구나. 근데 이제 하나를 해보고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은 더 한다는 거죠. 뷰티 유튜브 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얼굴이 뷰티 쪽이 아닌데 큰일 났네. 뒤에 두 개가 켜져 있었던 것 같은데. 아닌가? 본인이 방송을 매일 하시잖아요. 아. 근데 캠을 잘 안 켜서요. 까먹었어요. 평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평소에요. 그 앞에 걸 켠다. 뒤에 걸 켠다. 그게 기억이 안 난다고? 아니 그 맨날 막. 아니 그 방송 자주 하시잖아요. 그냥 켰다가 그냥 괜찮은 걸로 했던 것 같은데. 여기 안 나네. 물론 팝필터를 굳이 안 써도 되는데. 입 앞에 대고 온 거 나왔으면. 어. 입에 대. 가끔 뽀뽀도 해. 진하게. 딥키스. 맞니? 지금 셋째. 나 모니터 바꾼다니까 칩 흘리면서 연락 왔다. 셋째? 셋째가 몇 살인데? 스물하나? 나랑 일곱 살 차이니까. 너가 그렇게 많았었나? 나 스물여덟이지. 그럼 그렇게 안 보였어요. 오빠도 그렇게 안 보여. 오빠도 그렇게 안 보여. 이렇게 사이세가 주고 받는거지? 그치. 내가 볼 땐. 나는 화장을 하고 있어서 족투땜을 맞아. 뭐랄까. 화장을 하면은. 뭔가 힘을 빡 주고 있는 느낌이야. 아 그치. 뭔지 알아? 옷을 힘줘서 입고 있으면은. 괜히 더 피곤한 것처럼. 그치. 겉모습에 신경을 안 쓰고 싶다는 얘긴가봐. 나 이제 늙어간다 이제. 이것만 하고 컴퓨터부터 먼저 해야겠다. 계속 하다가는 정신병 걸릴 것 같아. 하얀색 좋아하시는군요. 아니 하얀색으로 시키라고 해서 하얀색을 시켰는데요. 네? 링크에 하얀색으로 시켰는데요. 아 그래요? 아 선택지가 4개가 있었거든요. 블랙, 화이트, 핑크, 민트. 아 핑크? 있었어? 아 핑크? 그러고 보니까 핑크요. 홀리 씨 핑크가 있었어? 까미.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알게 됐었지? 게임? 처음에 롤로 했다가 롤 끝나고서는 지금 이제 노마리 까고 있었는데 뭘 하나 내가 물어봤었어. 내가 내 컴퓨터 이거 보여주고 거기 했는데 이제 오빠가 되게 답답했었던 것 같아. 나 렌즈를 빼면 졸린가봐.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가봐. 안경을 끼면 또 다시 살아난다? 하지만 눈의 4분의 1이 줄어드는걸? 완전 고3 같잖아 그럼 뭐. 아니 고3이라는 건 참 좋지만. 그 친구들은 공부라고 하잖아요. 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 비주얼을 뺏었으면 그분들을 욕보이면 안 돼요. 아 생각해보니까 이걸 키면 저기구나. 저작권 걸리겠구나. 이제 정출을 났구나. 일단 컴퓨터에 연결되는 거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. 양말이 가운하시네요. 아 네. 뭘 그렇게 웃어요. 아니 이거 너무 잘 어울렸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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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안녕하세요 여러분. 어머!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진짜. 헐 대박. 행사하는 사람. 아니 저러고서 저게 재밌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. 우리 같은 사람은. 쪼그리고 앉아서 힘들지도 않은 거야. 재밌습니까? 얼마나 재밌는 거 같아요. 근데 얼굴이 막 해맑은 거 있지. 좋아하는 거 봤을 때 막 그 얼굴이긴 해. 그가 거짓말이야. 그래요? 그러나, 그는 뭐라 그랬어? 맛있어요.